제롬과 베니타의 인생에서 크고 중요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제롬의 결정은 단지 새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의 행복하고 안정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닦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베니타의 부모님 집 근처의 집을 고르는 것은 연인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에 대한 특별한 존경과 관심을 표현한다. 제롬은 베니타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그의 결정은 확실히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호화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할부로 집을 하는 것은 심사숙고를 요할지 모르지만 제롬에게는 베니타와 자신에게 확고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단계일 것 같다. 이런 행동은 강력한 희생과 다짐의 표시이기도 하다. 베니타의 감격과 가족의 행복은 그들에게 기쁨일 뿐만 아니라 제롬에게도 큰 힘이 된다. 그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특별한 추억과 의미를 쌓았다. 미래의 가족은 분명 많은 도전과 기쁨을 겪겠지만 제롬과 베니타의 사랑과 이해와 노력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꾸려나갈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제롬과 베니타는 행복한 그림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꿈과 예정이 담긴 호화로운 저택으로 인생의 새장을 시작했다. 그들이 매일 집에 견고한 벽을 볼 때 그들은 노력, 희생 그리고 깊은 사랑을 기억할 것이다.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제롬과 베니타는 새롭고 희망적이며 기회 있는 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듭니다. 때때로 그들은 지나간 길에 대해 생각하고 극복한 어려움을 기억하지만 모든 도전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 두 사람 모두 사랑은 크고 고급스러운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진실한 순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을 즐기거나 함께 요리를 하거나 단순히 서로 이야기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